커피를 아신다구요 아 커피 아시는구나 커피를 아시는 사람이라면 커피 아르케 더치 커피 각종 다양한 나라의 원료를 사용한 믿음직한 시설에서 만들어진 커피지 이 원액을 넣고 여기에 다섯 배에 달하는 물을 집어넣게 되면 자 이렇게 커피가 만들어지네 근데 되게 커피가 부드럽고 맛있다 쓴맛이 없으면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 원액 빨아먹으면 만원 돈에 하겠습니다 아 마음 감사합니다 술 마시고 나서 숙취가 걱정된다 이랬을 때 근데 하지만 이 더치 커피와 소주를 1대1의 비율로 섞은 상태에 소주를 마신다면 데스트 굿 전 항상 즐기고 있어요 아 alternator 덕치 커피 10개에 단존 6,500원 지금 주문하세요 아 으 으 으 으 으